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사전투표를 오늘도 한 번 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선거의 프로세스입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 우리가 항상 궁금함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선거 데이터를 선관위가 발표하고 나면은 발표하고 나면은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투표 외부 개입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오차가 0에 3% 정도 아주 적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죠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누군가 개입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에 손을 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어디서 손을 댔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손을 댄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손을 댔냐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은 후반부에서 됐을 것이다. 그런데 전반부에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가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관이 데이터입니다. 이게 선관이 데이터인데 이 선관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 선관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세 번째 사례 어제는 염창동 등촌 1동을 다뤘는데 오늘은 가양 1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양 1동에서 어떤 일이 났느냐. 여러분 이 테이블이 분석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는 가양 1동의 선관위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4,428명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투표한 사람 4,428명이라고 선거갈비에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등촌 1동의 관내 사전투표 관내 여기 등촌은 여기는 없네요. 가양동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합니다. 가양 1동은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4,428명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를 국민단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가짜를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가양 1동이 더불어민주당의 15.2%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13.4%입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거의 비슷한 연가까지 수령을 시키게 되면은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몇 프로를 조작했는지. 그러니까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값이 가양 1동에서 실제로 관내 사전투표소에 투표한 사람 숫자가 2,952명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4,428명은 이 수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정상수치로 돌리게 되니까 2,952명이 참여한 겁니다. 그럼 이 차에만큼 먼 거 아니까 누가 표를 넣어준 겁니다. 이 B는 투표자가 던진 관내 사전투표지 개수고 이거는 선관위가 만들어서 넣어준 투표자 개수인 겁니다. 이게 이러면 3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 분석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소를 찾은 2명당 한 표를 더블당 후보의 이름들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1,2,3 가짜. 4,5,6 가짜. 7,8,9 가짜. 10,11,12 가짜. 13,14,15 가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프를 보게 되면 그냥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서 조작했냐 그걸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석 결과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00표 가운데 4,428표 가운데 3분의 2는 투표자들이 진짜 던진 거고 투표함에 집어넣은 거고 3분의 1은 전산상으로 만들어낸 거란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블당의 진경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9%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5.3%입니다. 15.4%를 얹어준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의 격차가 15.4%라는 것은 제 표현이 미친 수치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국힘당의 김태훈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2.6%입니다. 마이너스 13.1%인 겁니다.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표를 누군가 훔쳤다는 겁니다. 이게 가양 1동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강서구의 20개 동에서 다 일어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1476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표 가짜, 넷째표, 다섯표, 여섯표 가짜, 일곱표, 여덟표, 아홉번째 가짜, 열표, 열한표, 열두번째 가짜 이렇게 두 개마다 한 개의 가짜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5.4 차이값이 마이너스 13.1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력한 가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어디서 했느냐 작업을 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2번, 3번에서 작업이 다 마친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가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20개 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살펴보면 정확하게 검증이 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관내 사전 투표자 수. 실제로 투표장에 출연해서 관내 사전 투표지를 던진 사람, 투표함에 넣은 사람, 2,952표. 나머지가 누군가 집어준 겁니다. 그럼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지냐.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게 선관위가 만지는 겁니다. 선관위가 설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것을 가설 차원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가설을 어떻게 해서 뽑아 냈느냐.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확정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 투표가 조작이 되었다. 그건 가설이 아닙니다. 확정적 사실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조작됐다.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정적 사실을 가지고 그럼 어디에서 조작을 했냐. 지금까지는 뒤에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력한 가설이 앞에서 했을 것이라 등장했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어떻게 했냐.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전 투표장에 두 표가 던져질 때마다 한 표에 더블당 후보의 표가 주어지는 식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것 같다. 돌렸다가 아니고 돌린 것 같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게 가양일동의 전체 결과인 겁니다. 이 내용은 어제 여러분들 했던 사례 1 염창동 사례와 똑같습니다. 염창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8471표가 염창동에서 총표수다 덕표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5647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824표를 더해 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작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일이 진교훈 후보가 51%를 받았는데 사전 68.3%를 받은 겁니다. 17.3%를 얹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관님은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의욕을 제기하면 선관위가 당연히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국힘당 김태훈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5%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27.2%입니다. 17.3%를 훔친 겁니다. 17.3%를 훔쳐 가지고 17.3%를 더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이 숫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통계학의 기둥에 해당하는 법칙을 위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율을 조작한 것은 너무나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방권이 좀 길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왜 겁이 나서. 이게 숫자에 다 남거든요. 이 숫자에 다 남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조미로 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쓴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동원한 게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어떤 여러분들 자료를 가공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한 결과가 결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2824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누가 집어넣은 거다. 전산 프로그램을 2824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조투표를 2824표를 어디서 만들어 집어넣어 가지고 딱 맞추지 않고서는 문제가 발생했겠죠. 딱 맞춰서 집어넣은 겁니다. 어디서 넣었는지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뒤에서 한 게 아니고 앞에서 작업을 다 했구나. 그러니까 이미 개표소에 갈 때까지 이런 작업이 다 맞춰 있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탁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또 하나 본 것이 등촌일동이죠. 등촌일동. 등촌일동에는 몇 표를 집어넣는 거 아니 1736표를 받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등촌일동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5209표라는 것이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낸 겁니다. 진짜는 3473표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어넣어준 것이 1736표라는 거죠. 그럼 1736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가슬입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1표 2표 3표 가짜 4표 5표 6표 가짜 7 8 9표 가짜 10표 11표 12번째 가짜 13 14 15번째 가짜 이렇게 집어넣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나온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좀 있거나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덕표수 조작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이거는 영원히 남기 때문에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 범죄가 덮힐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숫자까지는 다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이런 범죄를 다 담고 있는 숫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수치 여러분들 그냥 하고 그냥 당선자 낙선자 발표하고 나면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다 가짜 수사라는 것을 다 이렇게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등촌 1동에서 1736표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등촌 1동이면 등촌 2동에 몇 표를 훔쳤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등촌 3동도 마찬가지고 화곡 1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 비해서 더블당 후보는 등촌 1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66.4% 16.7%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투표가 딱 시작이 되니까 지금 예상도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딱 사전투표 시작이 됐을 때부터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진경훈 후보가 표를 일정 퍼센트 다 높여놓은 겁니다. 시간이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이게 얼추 17% 정도 높여놓은 겁니다. 플러스 17% 정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얼추 17%. 이게 왔다 갔다 왔다 하지만 평균율은 17%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10시 11시 12시를 가면서 처음에는 0표에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비수됐겠죠.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시간 격차에 따른 통계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거는 금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조작했냐. 이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분석했으면 한 거죠.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더불당 후보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3만 7771표를 보너스로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자 사전투표율을 7.5%만큼 업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전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율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강서, 보궐, 관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7.5% 끌어올리고 7.5%가 3만 7771표입니다. 3만 777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으면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어디서 찾아냈냐. 공박사 그걸 어디서 찾아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 최종 선거결과물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7.5%만큼 끌어올리고 동시에 사전투표자 수가 유령사전투표수가 3만 7771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죠? 동별로 다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동별로. 3만 7771표 가운데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훔친 게 있지 않습니까?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있으니까 가양 1동에 1476표 더해주고 염창 1동에 2824표 더해주고 그다음에 등촌 1동에 1736표를 더해주고 그 풀이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집어넣어줄 수 있는 소위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놓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리고 등촌 1동에 1736표를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3만 7771표를 훔쳐놓으니까 사전투표를 깜촉같이 훔친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방송을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냉정하게 숫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숫자를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견이 있으면 성관위 측에서 그게 5200 등촌 1동에 5209표는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진짜가 아닌가 하니까 성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그림을 그려보면 진짜가 아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만든 자료입니다. 성관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이 모든 자료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특히 여기에 염창동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 8471 등촌 1동에 5200공표 등촌 2동에 4599표 등촌 3동에 6300 이게 다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만들어낸 숫자를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관위 측에서 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공박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이미 만든 숫자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걸 지금 와서 교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정을. 이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정상적인 투표다 이렇게 하려면 노벨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도 이걸 정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계학의 기둥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클수록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 총득표율이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 법칙을 완전히 깬 그런 조작된 특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여러분이 궁금하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선거의 모든 선거 결과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 등촌 1동의 관내 염창동의 관내 사전투표수 8471표 선거인수 8400일씩 이게 다 거짓 숫자라는 겁니다. 등촌 제1동의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5209표 5209표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등촌 2동의 관내 사전투표 4599표 4천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를 올려놓은 겁니다. 당일투표는 진짜입니다. 거의 항상 역대 선거에서 모든 기준점은 손을 대지 않았던 당일투표는 기준점입니다. 당일투포보다 현저하게 사전투표가 높기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이런 가짜표를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심장이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강심장인 거죠. 완전히 강체를 깐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민들 중에 어떻게든 이렇게 큰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그냥 돼지개로 보니까 지금 돼지개로 보지 않습니까 선거를 아홉 번째로 만져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지금 이제 3개 찾아낸 겁니다. 20개까지 다 찾아내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승관위가 발표한 4,420 발표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밝혀냈냐 이건 거짓말이면 어떻게 표를 넣냐 표를 넣은 것까지 여러분들 가상 시나리오 씌웠잖아요. 한 표 두 표 세째 가짜 네 표 다섯 표 여섯째 가짜 일곱 여덟 진짜 아홉째 가짜 열 열한 가짜 열두 번째 가짜 가짜표 이렇게 여러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최종 결과를 여기까지 찾아낸 겁니다. 37,771표를 훔쳤구나.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그리고 한 방법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뭡니까 일률적으로 17.5% 내외로 그렇게 진경훈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도록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여러분들 김태우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밑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7.5% 정도 되도록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오늘 참정권 회복 다 숫자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습니까 사람 못 믿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에게 이런 표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런 윤 대통령 대통령 되고 나서 뭡니까 팍 입 닦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인간이란 것이 어떤 존재인 걸 너무나 리얼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숫자는 정직하죠. 숫자는 조작했으면 조작된 숫자가 나오고 조작하지 않았으면 조작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충남 선거 데이터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11개 선거구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마이너스 값하고 천안 값하고 여러분 거의 다 일치합니다. 천안 값 천안을 천안병 공주 보령 아산 값 아산을 서산 금산 당진 홍성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숨친 것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우편 투표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차이집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선거관립위원회가 4.15 총선 중남 지역에서 모든 11개의 선거구에서 다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의 증감 조작을 했다. 이게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선거관립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사실인 겁니다. 선거관립위원회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 사회를 다 삶아가지고 그냥 묻고 이런 벌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나 숫자가 증언하는 바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 선거 사기를 쳤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jrh님이 작성해 준 겁니다. 이게 우편 투표인데 이게 이런 차이집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이 미친 수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숙 후보가 불과 1328표를 이긴 겁니다. 당선과 낙선을 바꾼 겁니다. 얼마나 조작했느냐 더불당 후보는 차익값이 플러스 16.68%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6.03%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한 16% 정도 훔쳐가지고 16%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는 100표 200표로 차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락을 금세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7번의 충남 아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도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에 속한 여기 이명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충남 아산 갑 이명수 후보 564표 차이러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조작했는데도 아슬아슬 이분은 운이 좋습니다. 15%를 조작한 겁니다. 우편 투표를 15% 훔쳐가지고 15%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했는데도 국힘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거는 미친 수치입니다. 이 차이가 관외 사전 투표 득표 1배기 당일 투표 득표.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지.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확정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해결할 수 있냐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고 인간 자체의 됨됨의 문제인 거지. 전부 다 조작을 한 것 아닙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숫자란 게 더하기 빼기 한 거지 무슨 숫자를 우리가 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감 더블당 플러스 16.68 미통당 마이너스 16.04 천안을 플러스 6.15 더블당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6.89 전부가 다 뭡니까. 이런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11개 선거고 전부를 다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더 보시면 더 기가 찹니다. 이 충남 천안감 보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후보가 당선됐는데 문진석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는 45.34%를 얻었는데 득표율이. 사전투표율은 62.03%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16.68%를 더해 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51.63%를 땄는데 사전투표를 35.59% 조작한 겁니다. 마이너스 16.03%입니다. 국힘 후보가 승리한 지역군요. 천안갑이 51.63%를 당일 투표 얻었으니까 사전투표를 62.03%로 조작을 해 가지고 당락을 바꾼 지역이 충남 천안갑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면 선관위 측에서 대응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누군가 조작했을 건데 누가 조작했는 본인들도 잘 모를 거고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만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걸 춘안 청안갑의 더불어당에 좀 크게 보였네요. 앞에가 좀 작으니까 당일 투표가 45.34%인데 사전투표 를 62.03%로 뻥튀기라는 겁니다. 춘안천안업에서 더불당 후보는 당일이 56.17%인데 사전투표 를 62.34%입니다. 이 당일의 56.17%라는 이야기는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 안 해도 당선되니까. 그래도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작 안 한 겁니다. 충남 천안병에는 더불당 후보가 44.19%를 당일 투표 득표율인데 사전투표 를 54.48%로 만든 겁니다. 당일 투표에 44.19%를 받았는데도 당선되지 않습니까. 충남 공주의 정진석 후보일 겁니다. 40.86%의 당일 투표를 받았는데 사전투표 를 58.80% 박수현 후보 더불당 후보의 박수현 후보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정진석 후보는 53.88% 당일 투표 득표율인데 35.96%로 낮춰버린 거죠. 선거가 아닌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그냥 깔아뭉개는 방법이네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할 수 있는 말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짓들은 뭐죠 하늘에 배춧잎 사전투표가 내려왔다. 빳빳한 사전투표자는 형상 복원 용기를 썼기 때문에 구겨진 게 다 펼쳐졌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제이아 h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을 꺼져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여러분들 조작 정도가 전국으로 다 조금 작습니다. 우편투표 비해서. 우편투표가 가장 화끈하게 조작하고 그다음에 아마 제외국민투표일 겁니다.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좀 작습니다.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위가 관외 밑이 관내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크기가 좀 작지 않습니까 관내가 차이집 크기가. 관외 우편투표는 차이집 크기가 큽니다. 그거는 이만큼 화끈하게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 이 관내 사전투표도 완전히 미쳤습니다. 천안값은 플러스 8.6 마이너스 7.74 천안을은 플러스 8.92 마이너스 7.92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관외 좌측은 관외 우측은 관내 확실히 여러분들 16.68 8.65 차이 나죠. 그만큼 우편투표를 심하게 조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편투표 조작 정도죠 차이집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후보별로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게 되면 압도적으로 관내 사전투표가 큽니다.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네요 두 번째는. 오히려 관내 사전투표가 크는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전부가 우편투표가 더 많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11개 선거구를 가지고 충남을 본 거고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충남에는 207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모든 조작은 읍면동 단위까지 다 이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평축에 충청남도에 207개의 읍면동이 이름 쫙 그려지는 겁니다. 읍면동이. 그리고 위에는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읍면동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더 완벽합니다. 모든 기본적인 조작 단위는 읍면동 자료죠. 아마 투표수 단위로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서 사전 빼기 당일이 더블당이 플러스가 안 나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군데인데 그럼 몇 군데나 되냐 네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7개의 읍면동 충청남도 가운데서 더블당이 압승을 한 겁니다. 203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 확률은 동전을 203번 던졌을 때 모두가 다 여러분들 207번 던졌을 때 203번이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고 4개가 여러분들 앞면이 나왔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 그다음 동전이 203개를 던졌을 때 뒷면이 203개가 나왔는데 앞면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불가능 확률입니다. 50개가 됐을 때 아마 11경분의 1일 겁니다. 50성.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3성이잖아. 203성. 2분의 1에 203. 2분의 1을 203개의 이름 곱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죠. 50개 곱했을 때 11조인가 그렇게 11조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름대로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걸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 벌써 해명이 안 나왔겠습니까 배춘입 사전투표지도 해명을 본인 나름대로 했고 바빠단 사전투표지도 했고 그런데 이건 해명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3구 대통령 선거거든요. 더블 민주당이 당일 투표 득표를 보다 사전투표 득표를 항상 높은 사전투표 승률이 충남 같은 경우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05대 3이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는 203대 3 겁니다. 2020년 사이로 총선하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사이에 선거제도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하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중요한 선거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또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qr코드를 바코드로 했다는 건 qr코드는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아주 냉정하게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한 60일 정도 거의 남았기 때문에 기대를 완전히 저어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작업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으로 그렇게 가름하는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투표용지가 제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물론 선관위 적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증거를 미뤄보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수에 갔는데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데 그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 투표수를 책임지고 있는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투표용지에 대해서 투표관리관의 책임을 집니다라는 절차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선거를 계속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위조투표지의 제3의 장소에서 제조 가능성이 문이 활짝 열린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서 2주 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에 관한 방안을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이름 지휘하에 방안을 가져오라 그건 당연한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대해서 조회가 없는 사람도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지금 4주째 접어들었어도 깜깜 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4월 10일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보게 되면 예상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카리님께서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뭐 관심도 없고 실상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세금 내서 이런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 일하라고 이런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럼 내가 총선 전망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 총선까지는 이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10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10번 선거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규명하겠지만 그 이후는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알려진 거고 그건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 개개인이 그렇게 합쳐가지고 집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를 내가 그걸 뭐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던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힘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 이 문제를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얼마 전에 확인한 국힘의 굉장한 이런들 다선 의원도 펄펄 뛰면서 이런들 이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한두근 저런 비대위원장은 뭐 전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그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아홉 번 일어난 일이 4월 10일 총선에는 안 일어난다? 그거는 사고 합리적 사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참담한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오늘 좀 차분히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도 개선은 거의 물거품 간 것 같다 이야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얼마 남은 기간 동안 다른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제도 하나도 관철시킬 수 없는 그런 허약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문제를 그래도 꾸준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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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